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99편, 대결, 이성계대 정몽주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성계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도전 등이 탄핵을 받아서 지방으로 유배되고 그 반면에 그동안 이성계 세력의 집중적인 탄핵 상소를 받아서 유배됐던 이색이 다시 기용돼서 한산부원군에 임명되는가 하면 공양왕의 인척이기도 한 우현보가 단산부원군으로 임명돼 조정에 복귀하는 등 정치적 판세 변동에 따라 그 처지가 달라진 몇몇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세력의 판도 변화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 비리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례도 사서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양왕 3년 12월 사헌부에서 왕에게 지방관 한 사람을 탄핵하라는 소청이 올라옵니다. 한 번에 사신으로 명나라의 남경에 갔을 때 국가의 사신으로서는 해서는 아니될 행위로서 사익을 취한 죄가 그 없나이다. 무슨 얘긴지 자세히 구하도록 하라. 지금의 서울 지역 행정 책임의 우두머리, 즉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종이품 한양부윤 유원정을 벌주라는 내용의 소청인데요. 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고려사조료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죠. 유원장은 자신의 아들을 중매하려다 그 스스로가 장가 들었으며 또한 남경의 사신으로 갔을 때는 멋대로 물품 매매 행위를 행한 일로 탄핵을 받았다. 유원장은 본 뒤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다. 본래 아들이 없는 유원장이 거짓으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겠다고 선전해서 중매에 나섰고 그렇게 해서 며느리감을 물색해서 혼처를 정해놨겠지요. 그런데 혼인 날짜가 닥치자 그 자신이 신랑으로 둔갑해서 그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버렸다.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조정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고위 지방반이 저지른 부패상의 한 사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그건 그렇고 공양왕 3년 12월 말에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강완자독이라는 환관을 사신으로 보내왔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지요. 이듬해 2월 20일 공양왕은 왕족인 영복군 왕격과 찬성사 권중화를 명나라에 보내면서 명나라 황제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문, 즉 사은표를 써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죠. 황제 폐하께서 친절하게도 먼데 있는 나를 극진히 생각해 주시고 보내준 선물도 전례 없이 많았으니 실로 분해 넘친 대접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는 자질을 가지고 선조의 유업을 임시 계승한 이후 황제인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간절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난 4년 동안 당신에게 조그마한 성의도 드리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또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준 이 비상한 우대는 백골이 진토되어도 보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복잡한 난리 중에서 벗어난 것을 동정하였으며 나더러 이미 끊어졌던 왕통을 다시 이었다고 치아하였으니 당신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나깨나 당신이 고무해 준 힘을 느끼면서 당신의 만수무강을 추건합니다. 공양왕은 이때 환관 5명과 흰 모시, 누른 모시 및 검은 3배 각 50필, 그리고 인삼 예순근, 표범가죽 10장, 안장 4벌, 말 10필을 바쳤다. 공양왕으로서는 국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성계 세력과 왕조의 흥망을 두고 대결하는 상황에서 고려 왕실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보낸 주원장이 큰 원군으로 여겨졌겠죠. 여기에서 공양왕이 말 10필을 바쳤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려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는 조공품이었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교역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1391년에 고려사 세가 4월조에는 명황제 주원장이 공양왕에게 보낸 조서가 실려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명나라가 나라를 방어하는 데에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대리국왕 왕이와 모든 신하들에게 명확히 이뤄노라. 자 여기에서 잠깐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공양왕 왕요를 고려의 국왕이라 부르지 않고 임시대리국왕 왕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인 자신이 아직 책봉을 해주지 않았으니 임시대리국왕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황제인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려 국왕으로의 책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고려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부잣집들로부터 말 1만피를 사드리도록 하라. 그런 다음 각 관원과 부잣집 자식들을 시켜 그 말들을 요동으로 운반하게 하여 우리 명나라 관원들에게 인계하고 남경에 와서 그 값을 받아가게 하라. 그리고 각 관가에서 내시 200명을 자출하여 보내도록 하라. 그대의 나라가 멀리 동해 저축에 있다 하여 나에게 산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책봉을 받고 신어로 칭한 것을 무엇으로 표하겠는가. 고려는 나라도 부유하고 주민도 초밀하니 이 교역의 요구가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나라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고려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나라의 사서인 명사 조선열전을 보면 1500피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무 24년 고려 공양왕 3년 3월에 고려에 가서 말을 사오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런데 8월에 고려왕 왕효가 사드린 말 1500피를 올려보냈다. 그러자 황제는 고려에서 군신들이 난을 일으켰지만 지금 왕위를 이은 왕효는 왕씨의 후손이니 사신을 보내 위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이성계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고려 왕조를 지켜내야 하는 공양왕으로서는 어떻게든 명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을 수 없었겠죠. 공양왕 4년 2월 26일 전하, 동북에서 사신 두 명이 전하를 아련하러 왔사옵니다. 동북 지방에서 두 사신이 왔다고 했느냐? 그 자들이 누구인고? 오량압과 알돌이가 그들이옵니다. 아, 그래? 그 자들이 내주하여 과인을 아련하겠다니 반가운 일이로구나. 그런데, 지금 그 자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객사에 들었사온대,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사옵니다. 다투다니, 무엇 때문에? 사관을 두고 서로 쟁장을 하는 바람에... 오호, 그래? 앞에서 오량압과 알돌이가 왔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여진족,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함경도 회령 근방에 본거지를 둔 동여진 계통의 두 부족입니다. 고려산은 이들 두 부족에서 각각 파견된 사신들이 고려 조정에 입주하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쟁사관하고 혹은 쟁장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여진의 동쪽과 서쪽 부족이 고려의 사신을 보냈는데 각각 자기네 부족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면서 윗자리 다툼, 즉 쟁장을 벌였으며 그 때문에 객관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티격태격했다는 얘기죠. 예전 남북국 시대에 신라와 발해가 당나라 조정에서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었던 쟁장 사건을 상기하게 되는데요. 고려사 연구자들 중에는 이들이 신화를 칭하면서 고려 조정에 입주했던 사실을 들어서 이 시기의 고려 역시 일종의 천자국 체제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비록 조그만 부족이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동북면의 두 부족이 충성경쟁을 하는 셈이었으니 고려 조정에서는 흐뭇했겠죠. 드디어 그 둘 중에서 알돌이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들은 누가 어른이냐 하는 문제를 다투려고 여기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옛적에 고려의 시중윤관이 우리 땅을 평정하고 나서 비를 세워서 고려 지경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경 안의 백성들은 모두 고려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군 사이의 후한 대접에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동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툼이 멈췄다는 얘기인데요. 이튿날 아침 드디어 이 두 부족의 사신들이 대고래에 들어가서 공양왕을 아련하고 토산물을 바칩니다. 이 자리에서 공양왕은 두 사신을 앞에 놓고 점잖게 타이릅니다. 그대들이 객사에 들기 전에 서로 자리 다툼을 했다는데 사실인가? 부끄럽사옵니다. 다만 고려국의 주상전하와 제군사를 아련하는데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산에 있는 나무가 크고 작은 것은 목수가 측정하는 것이고 먼 데서 찾아온 손님이 누가 더 어른인가 하는 것은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여진 사람으로서 우리 고려에 귀하했으니 당연히 먼저 신복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이다. 두 부족 중에 먼저 신하가 되겠다고 찾아와 복종한 쪽이 어른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올 양합이 알도리를 어른으로 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려에 충성을 표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공양왕뿐만 아니라 이성계를 지칭하는 제군사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부족의 사신들은 공양왕을 아련한 다음 날 이성계의 개인 집으로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이성계가 이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어준 것이죠. 동여진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동북면 지역이 바로 이성계 가문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알도리라고 하는 것과 올량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회령 지방에 살던 동여진계 부족들입니다. 또 회령은 이성계의 출생지이고 자기 정치적 군사적 기반지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을 극진히 대접한 것은 결국 후일 필요한 군사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성계가 이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후일 정치적인 그런 것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을 극진히 대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얼마 뒤에 이성계는 궁지에 몰렸을 때 아예 개경을 떠나 동북면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성계가 그 지역의 부족을 대표하는 두 사신을 자신의 개인집으로 불러서 격려한 데에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도 내포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국민대 박종기 교수는 이 시기 이성계가 고려의 군사권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북변경의 여진족 사신을 만나 위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따라왔던 여러 추장들에게 만호나 천호, 백호와 같은 관직을 내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복과 말을 지급한다 하고 또 당시 여진부락에 대해서 고려가 글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걸 볼 때 이거는 알도리와 올량합의 어떤 와서 이성계가 많이 있는 것은 하나의 권력,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고려가 역시 동북지역을 안정시키고 한다는 또 당시 국군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정치 권력하고 관계없이 동북지역을 안정시키고 또 자신이 동북지역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 세력을 위무한 데는 가장 적임자가 이성계가 아니냐 그해 3월 전하, 남경으로부터 소식이 왔사옵니다 무슨 소식을 말하는 것이냐 혹 세자에 관한 소식이더냐 예, 전하 동사 이현이 남경에서 돌아와 지금 막 도성에 도착하였사온대 세자 저하께서 귀국하신다 하옵니다 오, 그래? 잘 되었구나 과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온 이현에게 특별히 선물을 내려야겠다 이현을 어서 들라이리라 공양왕 4년 3월에 세자가 명나라에서 돌아오면서부터 고려 왕조가 멸망으로 치닫는 계기가 된 이성계와 정몽주의 충돌이 빚어지는데요 우선 세자의 명나라 입조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왕 3년 5월 전하 전하께서 봉숭도감을 설치해 왕세자를 책봉하시었는데 이는 안이 될 일이옵니다 지금 전하께서도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지 못한 실정이오는데 어찌 그런 전하께서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신단 말씀이옵니까 이는 부당한 일이옵니다 공양왕이 마다들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자 당시 성균 대사성 김자수가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 세가편을 보면 바로 뒤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세자가 태종의 사당에 들어가서 책봉을 받은 데 대하여 고하고 또한 삼각의 수축에 대해서도 고하였다 공양왕이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세자 책봉을 강행한 것이지요 그리고 공양왕 3년 9월에 공양왕은 세자를 명나라 황실에 다녀오게 하려고 서두릅니다 9월 초 하루에 공양왕이 경연에 나가서 문화사인 안노생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자가 명나라에 가는데 너를 세자를 수행할 서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9월 22일에 공양왕의 마다들 왕석은 명나라로 떠납니다 명나라 사서인 명사에도 12월에 고려왕 왕효가 아들 왕석을 보내어서 이듬해 정단을 좋아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양왕의 마다들이 서기 1392년의 신년맞이 축하사절로서 그 전에 9월 말에 명나라를 향해 떠난 것이지요 물론 이때 세자의 명나라 입조를 이성계 측에서 반길 리가 없었겠죠 이런 것은 결국 명과 고려의 관계 그 다음에 이성계와의 관계 이 세 가지 역학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차기 대권을 걸머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선 명에게는 세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또 대우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특별한 은총으로서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명나라와의 대외관계가 정치적 위상 대외관계의 정치적 위상은 꼭 결국은 세자와 맞물리게 되고 그 세자와 맞물렸을 때 결국은 또 이성계 세력과 또 충돌하게 되고 이런 과정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계의 흔히 개혁과 신흥유신들은 이 점을 좀 불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시기 이미 이성계 측에서 고려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공양왕의 마다들이 명나라에 입주해 황제로부터 차기 대권을 세습할 당사자로 인정받고 돌아온다면 이러한 상황은 이성계 측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 고려왕세자 왕석이옵니다 신년 할애인사 올리옵니다 황제 폐하 하하하하 니가 고려왕 왕의 아들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여봐라 고려왕세자를 어찌 좋도록 아랫자리에 두었느냐 공후의 다음 서열에 자리하게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황제 폐하 명태조 주원장이 고려의 세자를 제후국의 왕에 해당하는 공후의 다음 서열로 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속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명나라 황제가 고려의 세자를 위하여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어준 것이 모두 다섯 번이나 되었다 또한 백관에게 명하여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고 황금 200정, 백금 10정, 의복의 겉감과 안감 100피를 내려주고 세자를 시종해온 관원들에게도 은과 비단을 내려주었다 쉽게 말해서 고려의 왕세자가 명태조 주원장의 은총을 듬뿍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고려 조정에도 알려졌을 텐데요 공양왕과 이른바 구신파에게는 큰 힘이 됐겠지만 반대로 이성계 쪽에서 보기엔 불안했겠죠 홍영희, 박종기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세자에 대한 문제는 공양왕 뒤 후사를 이을 어쨌든 대권왕의 계생자로서 굉장히 미외한 문제이고 그 사람이 또 명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성계에게는 껄끄러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자가 남경에 들어갔을 때 그 이른바 주원장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는데 공우회 다음 자리에 서예를 잘 앉힌다든가 또 내전에서 잔치를 한 다섯 번 열어준다든가 그다음에 머무는 곳에서 계속 연애를 베풀어 준다든가 나중에는 황금이라든가 백금이라든가 비단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내려주고 있고 후신파와 공양왕 세력이 왕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공양왕은 자신의 아들 세자를 중국에 보내갖고 이것을 기해서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목적이 대내적으로는 이성계 일파들을 견제하고 정도전을 기양보낸 한편으로 중국 명나라에 대해서 고려가 확실히 세자를 보내갖고 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므로서 공양왕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이런 입장에서 세자를 보냈고 이런 점에서 또 당시에 명나라 황제가 세자에 대해서 특별한 은총을 내렸다는 것은 공양왕의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강화되어가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세자의 명나라 입조를 바라보는 고려의 분위기가 이렇듯 양분된 상황에서 바로 그 세자가 돌아온다고 했으니 고려 조정이 술렁일 수밖에 없었겠죠 명나라에서 세자가 돌아오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가는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고려사 열전편 정몽주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위신이 날로 높아가고 조야의 인심이 이성계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렸으며 또한 조준, 남은, 정도전 등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항상 기회를 타서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세자 왕석이 중국에 갔다 돌아오게 되자 물론 고려사라는 역사책 자체가 반대파를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편한 사서이기 때문에 기록에 나타난 그 내용의 객관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준, 남은, 정도전 등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정몽주가 그 사실을 간파하고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 기록은 다양한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성계 일파가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고 당대의 석학이었던 정몽주가 그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정몽주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열전편, 정도전전의 한 대목을 들춰보죠 한편으로는 왕이 이성계가 공로가 높고 인심을 얻고 있는 것을 시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명문거족들이 사전개혁을 원망하여 백방으로 비방중상하였고 우왕과 창왕을 추종하는 일당은 왕실과 인척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참소를 일삼았다 왕은 참소를 고지 듣고 밤낮으로 측근자들과 함께 이성계를 제거할 것을 비밀리에 모의하였다 기사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모두 믿기는 어렵지만 세자가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이 바로 양측의 대결 구도가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떠오른 상황이었다 일단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세자는 귀국길에 올랐는데 이때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공양왕이 이성계를 세자의 영접사절로 임명한 셈이죠 그런데 이 대목이 조금은 수상적습니다 당시에 국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이성계가 국왕도 아니고 세자가 명나라에서 돌아온다고 해서 그를 마중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혹은 공양왕이 감히 이성계에게 자신의 아들을 마중나가라고 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박종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성계는 혁명의 새로운 군주가 아니라 공양왕이라고는 점차 이 시점에 짧은 기간이지만 공양왕이 점차 자기 권력을 강화해가고 또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성계가 결과적으로 세자가 올 때 공양왕이 직접 이성계에게 마중을 하라고 명령을 내줍니다 역시 아직도 공양왕의 현실적인 권력으로서 국왕의 지위에 있고 또 공양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아무리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일련의 국왕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성계도 아직까지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이성계가 병권을 비롯해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왕의 신하였다 따라서 어명이 그렇게 내려진 바에 그것을 거역할 명분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자의 영접사자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런데 홍영희 교수는 이성계가 세자를 마중 나간 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성계가 세자를 마중 나갈 필요는 없었던 거죠 당시 지위나 세자의 고려에서의 위상이나 그때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성계가 왜 그러면 나갔겠느냐 그건 정치적 의도가 또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명예에서 들어오는 세자의 정치적 위상을 너 얼마나 좀 컸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더 훨씬 더 입지역 조건 여기서의 위상 이런 것을 놨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길을 또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속된 말로 대권주자에게 어떤 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 감히 이공께 세자를 영접하라 명하다뇨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몽주를 비롯한 구신 세력의 공세에 밀려 혼란을 겪고 있는 터에 이공께서 세자를 영접하러 나가서는 결코 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 흥분할 것도 없다 내가 왕에게 세자를 영접하러 가겠다고 자청한 것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세자는 명나라 황제로부터 환대와 신임을 한몸에 받고 귀국하는 길입니다 장차 왕위를 잃을 사람으로 낙정받고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중인데 이공께서 세자의 영접사자를 자처하다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는 것이야 아마 내가 황주에서 세자를 만나면 내가 세자를 영접하는지 세자가 날 영접하는지 알게 될 것이래 두고 보아라 명나라 황제의 환대를 받고 마음이 들떠 돌아오는 세자의 길을 죽이겠다 이성계가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란 얘기죠 자, 가자 드디어 이성계는 세자를 마중하러 황주로 떠납니다 물론 황주는 지금의 황해도 황주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성계는 세자를 영접한 뒤에 부하들을 데리고 황주에서 사냥을 했는데요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낙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려사에는 세자 왕석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므로 이성계가 황주에 나아가 그를 맞이하고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마상에서 떨어져 몸이 매우 불편하였다 이렇게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때 공양왕은 경연에 나가 있었는데요 전하 그럼 오늘은 정관정의의 다음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사옵니다 당태종이 신하의 간언을 어찌 받아들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전하 아니 지금 전하께서는 경연 중이시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황송하옵니다 급보를 아래려다가 그만 괜찮다 그래 무슨 일인지 구해보라 중국에서 돌아오는 세자 저하를 영접하러 갔던 이시중이 이성계 말이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더냐 이시중께서 황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상을 하였다 하옵니다 아니 이런 알겠느니라 과인이 이 희중을 위해서 의원과 약품을 챙겨보낼 것이다 전하 이성계는 가히 우리나라의 만리장성이옵니다 하온대 그가 말을 달려 사냥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불행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오늘 경연은 여기서 중단하겠다 그런데 고려사는 이성계의 낙상 소식을 들은 정몽주의 반응을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왕은 경연을 중단하였으며 정몽주는 이성계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얼굴에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실제로 정몽주가 이성계의 낙상 소식을 듣고 내심으로 기뻐했을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해야 할 사서에 정몽주의 표정이 어떠했다고 기술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작용한 표현인 듯 합니다 그런데 홍영희 교수는 이성계의 낙상 사건 역시 이성계 측의 정략적인 발상에서 구며낸 공작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정몽주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결집과정 그 다음에 공양왕의 국왕권 강화 입장과 세자가 명예에 가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성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고 이 변수를 어떻게 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 자기가 의도된 제스처 낙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 바뀌어 갈 것인가를 한번 파진해보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서에 나오는 이성계에 관한 기록이 아무리 과장됐다고 해도 이성계의 말타는 실력이나 활 쏘는 솜씨는 가히 신기에 가깝다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런 노련한 이성계가 전쟁도 아니고 사냥을 하는 중에 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적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물론 실제로 낙상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은 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믿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성계가 낙상을 했다는 기록 뒤에 어디를 어떻게 다쳤다든지 또 어떻게 치료를 했다든지 부하들이 이성계의 부상을 걱정했다는 등의 후속 기사는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이성계는 낙마 사고를 당한 직후에 측근들과 함께 정치적 파워 게임에 대한 전략을 국리하느라 몰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영희 교수의 말 맞다나 낙상 사고 자체가 꾸며낸 것이거나 낙상을 했더라도 아주 경미한 부상에 그쳤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정몽주 쪽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전편 정몽주 전에는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부상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낯빛으로 사람을 보내 대관에게 이렇게 재촉하였다 정몽주는 즉시로 조준, 정도전, 남은 및 평소에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던 자 5, 6명을 추궁하고 장차 그들을 죽인 다음 이성계까지 죽이려 하였다 실제로 정몽주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데 대한 당위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몽주가 그러한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식의 기록을 남겼는지는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록대로라면 정몽주는 이성계가 낙상을 당해서 중상을 입고 위독한 것으로 인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성계가 낙상 사고를 당해서 위독하다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정몽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성계를 제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나라 전체의 병마권을 이성계가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성계를 제거하려 했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 수족들부터 전해야죠 이성계의 수족들이라 했느냐 예, 정몽 귀양갔던 정도전도 주성전하의 배려로 고향으로 보내져서 자유로운 몸이 돼버렸고 무엇보다 이성계의 오른팔로서 전제계약의 칼날을 휘둘렀던 조준이 건재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쳐낸 다음에 그 자들을 쳐낸 다음에 이성계를 토모한다 좋다 젊은 간관들을 불러오도록 하라 500년 동안 이어져온 고려 왕실이 이성계에 의해 무너지게 두고 볼 수는 없지 물론 이 부분은 열전편 정몽주전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꾸며본 것입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궁극적으로 이성계를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은 고려사 세가 편에는 나오지 않고 열전편의 정몽주전에만 나옵니다 홍영희 교수는 정몽주가 실제로 이성계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려사에는 영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 석을 마중 나갔다가 이성계가 황주에서 사냥하다가 낙마에서 병랑두에 머물러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몽주가 알아채고 먼저 조준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정몽주열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또 눈치챈 이방원이가 아버지 이성계한테 빨리 유급을 구해가지고 그날 밤으로 병을 무릅쓰고 개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다른 기사에는 아니고 단지 정몽주 열전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것 과연 정몽주가 이런 흔히게는 살수을 써서 이성계를 죽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첫 번째 들고요 정몽주가 이성계를 죽이려고 했다는 식으로 고려사에 기록해 놓은 것은 정몽주를 제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성계가 아예 고려 왕조의 맥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새 왕조를 개창해 왕위에 오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전 시간에 소개했던 내용 중에 유백순이라는 사람이 왕족인 왕담과 사석에서 위화도 회군, 우왕, 창왕 옹립 사건 등에 대해서 나눈 대화가 탄로 나서 처벌받았다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그 사적인 술자리 대화에서도 이성계가 장차 왕이 되려고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성계가 일찍부터 새 왕조를 개창하려고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조선이 건국되기 한 해 전의 일인데 유백순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에서도 새로운 왕조의 개창 가능성 다시 얘기해서 이성계가 직접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이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고 그거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다기보다는 이성계 쪽에서도 그때까지는 그런 낌새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이익주 교수의 의견에 반해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이미 위화도 회군 당시부터 이성계가 새로 왕조를 개창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계 쪽 사람들이 공량왕 시기에 실제로 국왕을 교체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모든 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왕창왕을 몰아내고 나서 바로 이성계가 즉위하면 어떠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손해가 큰 것이죠 어차피 고려왕조의 500년 왕조에 충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하는 것은 정당한 왕이라도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비판받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성계는 왕씨가 아닌 사람으로서 왕씨를 몰아내고 자기가 바로 국왕이 되어서 그러한 정치적인 숙청을 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요 박종기 교수 역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우왕을 퇴위시키고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옹립하고 윤희 2초 사건을 통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 개창을 염두에 두고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낌새를 정몽주가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이성계 측에 맞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비력합니다 이런 과정을 당시에 최고 정치인이고 최고의 학자였던 정몽주가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몽주 열전에 보면 정몽주는 역시 이성계와 같이 공양왕을 적의시킨 구공신의 한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이성계가 새로운 부강으로 또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다는 어떤 움직임을 알아차렸고 거기에 대해서 정도전이 충분히 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몽주는 이성계가 구강이 된 데 대한 어떤 반대 움직임의 어떤 제동을 거는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나 이성계가 아무리 세왕조 개창에 대한 의도를 늦게 내보였다 할지라도 낙마사고가 일어난 이 시점쯤에는 뭔가 결심을 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어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명나라로부터 세자가 돌아온 직후부터 이성계 세력에 대한 대간들의 탄핵 공세가 시작됩니다 이성계 측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한 셈인데요 탄핵 상소를 올린 간관들은 이전에는 고려사의 기록에서 그 이름을 구경할 수도 없던 인물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이들이 상소문에서 적시한 정도전의 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정도전은 미천한 신분으로 몸을 일으켜서 벼슬길에 올랐으므로 그 미천한 근본을 덮고자 반대파를 제거하려 하였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므로 참소로서 죄를 만들어 얽어서 많은 사람들을 연좌시켜 싸웁니다 의외로 정도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뿐입니다 본래 태생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소를 일삼아서 여러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것이죠 정도전의 가게는 우염보의 가게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우염보의 일가는 정도전의 외할머니가 우씨 집안의 여종이었고 정도전의 외할아버지는 우씨 집안의 인척으로 승려가 된 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임김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혈통에서 하나는 노비 출신 하나는 승려 출신 이런 것과 연관돼서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혈통에서 태어났고 정도전과 그 아들들은 결국 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비난을 듣고 감정에 상한 정도전이 바로 우염보를 직접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나와있지만 실제 고려사의 정도전의 여러 기록을 보면 분명히 정도전은 명문가의 출신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상당히 친서민적인 또 사회 하청민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도전은 사실은 상당히 어떤 좀 다른 성향의 어떤 사대부 출신인 것은 분명하고 이런 점에서 1392년 4월에 정몽주가 김진양 등을 통해서 정도전, 조준 등을 제가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상소문을 올린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공량왕을 중심으로 한 이 구신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하나의 준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도전 다음으로 겨냥한 사람은 조준인데요 이 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장문의 상소문에 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조준이 공신임으로 비록 죄가 있다 해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사온데 이는 부당하옵니다 이성계가 위화돼서 군사를 돌이킬 때에도 조준은 정벌군에 참여한 적이 없사오며 이성계가 주성전하를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도 조준은 이를 반대하고 다른 일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사옵니다 이런 자가 어찌 주성전하의 즉위공신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조준이 만약 자신은 일찍이 전하의 즉위를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긴다면 그 말을 들은 여러 재상들에게 하문의 곳이 없어서 그는 실상 공신이 아니라 매우 불충한 신하이옵니다 그럼에도 권세 있는 연줄을 타서 공신의 이름을 얻어 벽상에 화상을 내건 큰 공신의 대접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 또 어떤 불충한 의논을 만들어낼 것인지 두렵사옵니다 간관들은 조준이 불충한 신하인데도 권세 있는 연줄을 타서 공신 반열에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권세 있는 연줄을 탔다는 것은 바로 이성계의 권력에 영합했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겠죠 간관들은 이번에는 조준을 공신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처벌하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정도전 조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간관들의 탄핵 대상이 된 사람은 남은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남은은 전하께 말씀을 나라면서 전하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인의를 베풉니다 이렇게 말했다 하오니 이것이 웬 말이옵니까 더구나 남은은 국가에 별로 특별한 공도 세운 바가 없는데 갑자기 재상에 올라 싸옵니다 이렇듯 전하의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준과 정도전에 영합하여 감히 전하를 경멸하고 모욕하는 불경한 언사를 입에 올렸사오니 그 간악한 마음쓰미가 차뭇 두려웠사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의 죄상이 이상과 같사오니 만일 전하께서 결단하지 않으시면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원망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조준과 남은, 남재, 윤소정, 조박 등의 직척과 공신의 노권을 회수하시고 그 죄를 국문하여 형벌을 밝게 다스리시옵소서 또한 하포에 가 있는 정도전은 귀양간 그곳에서 처단하시어 뒷사람의 경계로 삼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성계 세력의 핵심이라 할 정도전과 조준을 비롯해 신진 사대부들까지 모두 처단하라는 탄핵 상소가 공양왕에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소문의 내용들은 신뢰할 만할까요? 정도전도 신분적으로 그렇게 명문대가 출신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 실질적으로 젊은 대관들을 통해서 어떤 구신파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든가 이런 점도 사실은 충분히 이섬직한 사실이었고 실제 조준의 경우는 당시에 위화도 해군에 요동정부를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또 공양왕의 어떤 적위에 대해서도 미원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양왕 1392년 4월달에 김진양 등이 올린 상소문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당신의 역사적인 진실이 담겨있다고 보는 것도 우리가 이 상소문을 보는 하나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니냐 정몽주 측으로 분류되는 젊은 간관들이 올린 이 상소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역사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박종기 교수의 분석인데요 홍영희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화도 해군 직후에 이성계에 의해서 대사원으로 발탁돼서 전제개혁을 추진한 조준의 공로는 공신책봉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조준을 대사원에 발탁을 하고 뭐 크고자원으로 계속 자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정조정과 함께 전제개혁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또 3차례의 개혁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신분 국방 뭐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서 조준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신의 대우라든가 아니면 공신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공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이 없다고 해서 공적이 없다고 해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탄핵상소문을 받아든 공양왕은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지신사 이첨이 이 상소문을 가지고 공양왕에게 올라갑니다 전하 대관의 상소가 이뤄하오니 간관들에게 무어라 답을 내리시옵소서 알겠느니라 과인의 말을 받아 적어라 예 주상 전하 명을 내리시옵소서 조주는 먼 지방으로 유배할 것이다 남은과 윤소정 남재 조박은 각각 그 관직을 삭탈하고 나서 역시 멀리 귀양 보낼 것이다 나머지는 김진양 등의 간관이 상소문의 R&D로 처리하라 정도전의 경우 이미 유배 상태에 있었는데요 깜빡 잊고 별다른 언급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다만 공양왕은 김진양 등의 R&D로 처리하라 라고 했는데요 김진양 등의 상소문대로 처리를 한다면 정도전은 목을 베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다음 날 문하성의 낭사에서 다시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주상 전하 조준 등은 정도전과 그 죄가 갔사옵니다 하운데 어제 글을 올려 그 자들의 목을 베기를 청하였사옵니다 정도전만 특별히 승낙을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외방으로 변출되기만 했으니 이는 불공평하옵니다 조준 등을 모두 극형에 차시옵소서 이 상소문을 받아든 공양왕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여기 뭐라 씌여있는 것이냐 조준 등도 정도전처럼 목을 베어야 한다고 과인이 언제 정도전에 목을 벼라 하였느냐 아니다 아니니라 그럼 어찌 처결을 해야 할 것인지 먼저 남은 등 여러 사람을 국문하여 받아낸 진술이 조준 정도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가서 정도전을 구문할 것이니 그리알라 알겠느냐 예 주상전하 아마도 정도전을 처형하는 것은 공양왕에게도 두렵고 버거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99편 대결 이성계대 정몽주 이상라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